간밤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쉬어간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가깝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0.5%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좋은 한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한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간밤 코카콜라 CEO는 2021년에 실적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수요가 현재 회복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미 시장까지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항공도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NBC 등의 외신 측에서는 앞으로 여행 수요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항공업종은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UBS 측도 S&P 500 지수는 연말에 4,4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의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대한 논란 그리고 거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뉴스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남성 2명이 즉사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토파일럿 모드인데요.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는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전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식돼서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계속해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투심이 좀 약해지면서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핫했던 종목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엔비디아 측에서 ARM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좀 투심이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ARM은 영국 회사로 애플과 퀄컴, 삼성 등의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우든 장관은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 측에서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불공정한 이득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3%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입니다. CEO 사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지 셔먼의 게임스톱 CEO가 사임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는 7월까지 경영자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 이슈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미 이사회가 외부 업체를 고용해서 경영진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영진 교체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중심을 이제 게임스톱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사업 구조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게임스톱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은 55센트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0센트였는데 역시나 상위를 했고요.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산치인 86억 달러를 상위했습니다. 코카콜라의 CEO는 현재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 재개로 시장 상황에 고무돼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밝혔는데요. 연간 가이던스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멘